네이버 스토어 팜 보아,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라인 브랜드와 콜라보한 미니 가시키가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으로 새로 나왔다. 28일 소형과전 전문 브랜드 보아는 라인 브랜드 브라운 가시키의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패키지를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다. 오아 X 라인 가시키는 오아와 라인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미니 가시키다.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브라운의 형상을 가시키에 담았다. 네이버 스토어 팜 보아, 이번 스페셜 에디션 패키지 구성은 7,900원 상당의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 2개를 기본으로 포함했다. 가습기 작동 시 아로마 오일을 1에서 2방울 떨어뜨려주면 디퓨저 기능과 함께 공기까지 쾌적하게 만들어준다. 패키지는 다음 달 28일까지 오아 스토어 팜에서 구매 가능하다. 디자인은 세련된 레드 컬러를 표현돼 별도의 포장 없어도 선물하기에 손색이 없다. 네이버 스토어 팜 오아와에서는 스페셜 에디션 출시 기념으로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. 오는 2월 28일까지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한 소비자에 한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. 자세한 사항은 오아 스토어 팜에서 확인할 수 있다. 한편 오아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는 한정 팜에인 만큼 패키지 디자인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은 물론 각종 기념일 등의 만족스러운 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. 자세한 사항은 오아 스토어 팜에인 만큼 패키지 디자인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다.